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농무. 한겨울 푸른 밭이 모두 부자 작물이라는데. 월동무로 조금 종무했습니다. 최소기한 겨울철에 수확해 겨울에 먹는 월동무. 아삭하고 달콤한 맛까지 최고인데요. 월동무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. 8만평에 2천 톤 정도 다 넣으면 될 겁니다. 엄청난 규모의 무생산량 연매출은. 이임무로 연매출 5억을 올리는 이승남입니다. 무농사로 연매출 5억 원. 이승남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적극 공개됩니다.